계속해서 진행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유 뭐 이렇게 주셔 안 줘도 괜찮은데 아이고 냉기기 힘들 것 같은데 고마워 형님 사랑합니다. 지금도 그 집에 살아? 알았어 알았어 멋쟁이네 아주 손을 탁 찔르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벌수록 벌수록 멋쟁이세요 그쵸? 맞죠? 마이크 좀 올려줘 봐 언니 이거 좀 봐봐 아유 여기 나 높은데 못 서 있겠어 멋쟁이시죠? 진짜 저렇게 멋있는 지창수 선생님이랑 같이 살고 싶죠 한번 안고 싶지 버듬고 잡지? 안 돼 내 거라서 꿈이야 생각이라도 갖고 있게 아유 세상에 오늘 왜 우리 지창수 선생님 만나러 이렇게 오셨어요? 아니 왜 밤만 되면 부엉이 띠들인가 봐 안 그러더니 세상에 이상하네 이왕이 나왔는데 내 속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나팔꽃 인생 한번 넣어줘 여보 나팔꽃 인생 응 여보 나만 봐 진안한다고 어디를 보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움직였어 응? 내가 진짜 있지 조금 해도 있지 성질이 별로 더러워 그래도 난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좀 움직이지 말어 우리가 사실 있지 너무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오랫동안